안녕하세요 시나몬 여러분 시몬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2학년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복도 입었고 학교를 갑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개학 브이로그를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시작! 오랜만에 학교를 타서 버스 번호가 기억이 안 나 우리 뭐 탔었지? 아 너무 웃기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웃겨 학교 도착 대박 거리두기 거리두기 아 힘들어 네 2학년 5번 짠 헬로 안녕하세요 시원이에요 너무 이상해 저희가 드디어 2학년이에요 신세한탄 중 수요일인데 전부 다 공부 시간밖에 없어요 오늘은 실기 수업이 없고 전부 교과 수업만 있기 때문에 제 앞에 친구는 이것만 가져왔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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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머리 했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저는 머리 했어요 얘가 그 아이 그 Q&A 1 안녕하세요 저는 건만두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요 신분이가 어제요 학교가 찍어서 그래서요 신분이가 어제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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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네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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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카트라이더에요 먼저 카트라이더에요 저 눈썹 들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확장도 제가 했어요 다들 알다시피 학교에 하나씩 있는 베드랑이 베드랑이 땋았어요 네 이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네 유노 학생 매점을 가자 미 젠장 나는 떡볶이 치즈 떡볶이 치즈 떡볶이는 심오 오늘은 요 떡볶이인가요? 네 요 떡볶이에요 저는 떡볶이를 만들어 볼건데요 제가 이거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거 먹여야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아이스 망고랑 데리야끼 아 데리야끼 스라이 등갈비 등갈비 아니야 담보야 데리야끼 달걀 얘들아 아 개웃겨 급식을 이렇게 식사하더니 맛있어? 맛있어? 예 맛있냐고 아하하 아니 아하 아하 오이 멋있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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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끝 한입 개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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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랩이버섯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치즈가 너무 좋고 삼겹살이 진짜 맛있습니다 중국당에서 라이브와 함께 냉동실에 옮겨줍니다 연고, 고소한 마늘을 준비했습니다 고소한 마늘에 안 넣어서 단무지에 소금을 넣어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는 밀린 온라인 강의 듣는 중